2분 후 3분 후 1분 후 올해 오오가 달덕갖자 감자튀김 오구가 오이코 오오고 예전에 자. 큰일을 해야되니깐 오유 잘 먹어 맛있어? 꼬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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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 꼬부기 코 코는 찌집인지 알아야겠다 싹싹 싹싹 꼬부기 자 마지막 반식 꼬부기 꼬부기 야옹 보여줘 야 닫혀야 괜찮아 괜찮아 옹곱아 괜찮아 어 좀 제대로 안아야겠다 우와 오늘 엄청 거친해 오공이 너무 검은색일 것 같아 됐어 오공이 운벌이 아하 오공이 위험해 이거는 의사 선생님처럼 안 나와주세요 의사는 어떻게 해 모르겠네 소희형 얌전하네 무릎 빠져 이렇게 했어 아 아까 바쁘니? 오공 괜찮아 응 의사 선생님처럼 깎아주지 않을래? 나 이렇게 바로 반만 하래 좋아 야 짧게 깎았어 네 개 오공이 괜찮아 괜찮아 오공이 괜찮아 진짜 조금 깎아 진짜 조금 깎아 진짜 조금 깎아도 돼? 어 응 아 아파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고마워 응 고마워 응 어 다 해야겠던데 그래요? 응 지금 너무 다 길어 응 어이 좋아 그래 굿 아 아 아 괜찮아 괜찮아 규빈님이 안아보자 그게 답이네 오고기 사람 교체 괜찮아 괜찮아 매우 안정적인데 애가 지금이다 쎄쎄쎄어 오보 괜찮아 괜찮아 응 응 먹어 괜찮아 괜찮아 이 틈에 노려 오고기 미안해 내 손 미르는 거 봐 너를 위해 자르는 거야 우리를 위해 아니야 우리를 위해 상처 얼굴 먼저 줘야 돼 상처 입은 오고기 다 했어 다 했어 울거림보다 많아요 한 번만 하자 오고기 잘 안 오는데 엉덩이를 딱 받치세요 아니 들어버려가지고 오른발이나 외발이니 안쪽에 있는 하나도 했어? 못 잡고 있어 못 잡고 있어 이렇게 빵에 쳐다보면 내가 무섭잖아 아 다르다 보자 앉는 방법을 알았어 이렇게 하나요 발딱 끼고 잘했어 잘했어 오고기 잘했어 잘했어 잠깐 놔줘야겠다 잠깐 놀다와 다시 와야 돼 물 꺼라? 머리 엄청 좋아해 놀아 갈비로 놀아 놀아줘야겠네 자 여기 뭐와 놀아줘야겠네 아멘